자 갑니다 자, SBS HPG 여러분들 프롤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김준호 исслед campa développ 기누쇼 하나 둘 셋 그누쇼 파이팅! 은근이가 은근히 이재호 스타일 봐 야 Perole 아..잠깐 말렸는데 중 말렸다 이거 그냥 게이트 지으려고 했는데 말려서 그냥 에라 모르겠는데 배떡인데 이거? 근데 오히려 좋아 배떡 났어 오히려 좋아요~? 아 저거 물고! 아 웜서치인데? 아 시끄럽다! 이거 나가야 돼! 윤중이가 11시로 서치를 가야 돼 대가서치 아니지? 아 대가서치 나야겠다! 설마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봤나? 아 근데 보면 이미 늦었지 벙커가 바뀌는데 아 ㅈ 됐다.. 잠시만 이거 치솟으면 안쪽에서 막으면 되지 않나? 아니 이게.. 치즈가 아니라 배럭 치즈라서.. 와 치솟아 한다.. 아 잠깐만.. 왜 다 치솟았지? 그냥 지으면 돼! 뭐야? 왜 다 치솟.. 야 이러면 좋지 않냐 김웅중이? 아니야 이거 좋아! 우리 셋 다 적을 줄 알았어! 사이즈를 붙이래 잠깐만.. 아니 아니 그럼 정부를 지으면 없잖아! 당신은 몇 퍼트이지 않나? 아니 재워야지.. 아니 재워야지.. 셋 다 적응해 재워가지고.. 똑같이 올라가잖아! 아니.. 잠시만.. 지으려고 하나? 어 잠시만 근데 이거 알걸? 왜냐면 하도 이런 몰래 몰티 많냐 하잖아 범위어에서 근데 김웅중이가 몰래 몰티 찾은 걸 본 적이 없어 이 형은 그냥 해! 어 잠시만 더.. 진짜 존나.. 야 이거.. 이거 그거 해도 되잖아! 쏙 들어가서! 아 이거 질렷.. 질렷 대주면서.. 질렷 대주면서.. 이거 못하게.. 에시비.. 에시비 잘나가! 에시비 잘나가! 에시비 잘나가! 아 이게 다.. 어 나이스! 아 나쁘지 않은데? 아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 각 한 번.. 탱크 각 안되나? 탱크 각? 탱크 각 안되나? 잠깐만 여기 다.. 아 진짜.. 베로운 쏙 숨네 에이라이 씨.. 어 그래서 나쁘지 않아.. 아 근데 몰래 몰티만 찾으면 이거 정말 일어날 것 같은데? 아 근데 저걸.. 찾을까? 아니.. 근데 김현중.. 어! 어 잠깐만! 김현중! 왜냐면 몰래 몰티 진짜 많이 안타까? 지금 찾으면 이길 수 있어 야 지금 찾으면 씨바 게임.. 김현중! 윤중아! 딱 6시.. 나야! 이게 덤중이야.. 이게 윤중이야.. 찾았다.. 소수 잡아.. 어 이거 캐리어다! 정리호! 정리호! 아 근데 정리호 좋아.. 정리호 좋아.. 정리호.. 제발 윤중아.. 아니 근데 이거 4넥 욕심낼 필요 없어.. 야 이러면서 욕심낼 필요 없어.. 와 이건 좀 소름돋는데? 잠시만.. 이거 4넥까지.. 아니 근데 다시 7시 내려도 엔시엘 붙여서 이게 맞아? 아 씨바 잠시만.. 아니 잠깐.. 이걸 또 줘 봐? 야 윤중아.. 말이 안 되잖아 저거는 진짜.. 어 간다 간다.. 이거 가야 돼.. 말이 안 돼.. 근데 이재룩도 상대를 뭘로 생각하길래.. 저기 내려가.. 아니.. 시비를 뽑거든요.. 야 시바.. 또 뛰어가지고 시바.. 이렇게 때면 올라가는 거야.. 9시까지? 다시 6시.. 이거 싸워야지.. 여기서.. 아 근데 이거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 고리가 별로 없어.. 어 잠깐만.. 나 있어! 고도 좋아! 진짜 잘 싸운 고도 봐.. 아 근데.. 어 근데 잠시만.. 아 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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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이럴.. 그렇지.. 아 근데 이거 곤란스 많이 없어.. 아니야 이거 진짜 잘 싸워.. 드라 살려야 돼.. 드라 살려야 돼.. 제발.. 빼고 한 번 더.. 한 번 더 참아 봐.. 빼고 한 번 더 참아 봐.. 나이스! 괜찮아 이러면은.. 나이스! 야 시바.. 미재홀이 잡는다고?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여기 또 먹으려 그러는 거야.. 야 뭐야 이거? 아 야 근데 우리가 좋아.. 그렇지 우리가 좋아.. 근데 이거는 그냥 커맨드는.. 캐리어는 도망갈 수 있어.. 지상구 그냥.. 살짝 빼면 돼.. 지금 안 싸워.. 들어가면 안 돼.. 아야 맨슨 빼면 돼.. 해주면 돼.. 오른쪽으로 도망가.. 오른쪽으로 빼.. 도망가..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냥 도망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 그래? 도망가는 것도.. 드라마 살리면 돼.. 드라마.. 200인데 우리도.. 드라마 살려 드라마.. 어 나 잘 싸웠는데? 드라마 살리면 돼.. 드라마 살려.. 그마 존나 패.. 나이스! 이러고 진로만 추구하고.. 제발.. 우리 돈은 쌓이고 상대 손은 이제.. 그래도 갈마 먹힐 수밖에 없어.. 진정.. 제발.. 캐리어가 든든하긴 해.. 와.. 잘한다.. 김혜중? 너 윤진아만 안 주잖아.. 안 주지.. 아니 근데 저 부전이고.. 헬프전이니까.. 야.. 야.. 고민도 없지.. 0.1초만에 대답하네.. 엠피.. 엠피 아직 만화 없어.. 잠깐만 싸워.. 캐리 안 잡히지.. 안 잡히지.. 싸운다.. 스톱.. 베스트 잡고.. 나이스! 나이스! 근데 캐리어도 하나 따는데.. 어.. 하나 따서 하나.. 이게 STS야..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템.. 뒷방 가네? 야.. 왜 왜.. 야.. 뒷방 안 됐는데.. 왜 뒷방 가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병력의 힘은.. 윤중이 형도 나쁘지 않았어.. 아니 솔직히 그냥 캐리어는 본짓 맞고 나머지 병력만 그거 돌렸으면 되지 않았냐.. 뒷방.. 뒷방.. 아 근데.. 상황 좋았는데 왜.. 어 근데 상대도 뺀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상대도 빼야지 싹 다 날라가.. 테랑 팀은 아우치 날리고.. 패터리 장악하고.. 어쨌든 다 크로 막으면 되긴 해.. 어.. 이 상태로 그냥 마당 올라가 버리면.. 테랑도 다 넣었어.. 아 진짜? 제발.. 너 적당히 하고.. 여기.. 여기.. 그렇지.. 여기.. 없어..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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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수축이야.. 지금 상대 2개 깨고.. 캐리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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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닦게 닦게 그냥.. 테랑 돈 없어.. 테랑 돈 없어.. 인구도 134.. 나이스.. 야.. 이거 잘 빼야되.. 이거 잘 빼야되.. 스톱.. 스톱.. 캐리어컨 어떻게 잡아.. 골압하나봐야.. 스톱.. 아.. 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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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가 없어.. 탱크가 없어.. 이겼어.. 나이스.. 아 이거 이겼는데.. 야 이겼잖아.. 탱크 2대만 잡아 봐.. 자 여기 신경 못 쓴다.. 아 근데 캐리어컨 좀.. 좀 조심하게 해야돼 좀.. يا야야야야 스톱.. 만원 이게 지금 탱크가 못 때려주고 있어 또 나이스 왼쪽을 잡아먹고 아니요 잠시만 황게우파 오른쪽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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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테니스 이겨지면 안 되는데? 멀티가 엄청 좋아 잠깐만 아니 후덥을 달렸네 얘 끝내라고 하네 뭐하자 아니 끝내려고 해 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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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야 돼x2 지금 탄대 트리플 견제 중이야 야 빨리 빨리 트리플 어 나이스 아니 괜찮은데? 나 이겼는데 캐리어는 어디 가봤지? 캐리어는 유지가 돼야 돼 아니 캐리어 있었데도 이제 투자할 동력 없어 알지? 아 근데 이게 지금 모인 골리앗이 없어 난 좋은 거 같아 난 캐리어는 괜찮은 거 같아 아니 근데 여기가 이제 시야 시야 안 돼 나 이겼어 시야 안 돼 시야 안 돼 시야 안 돼 아 이긴 거 같은데? 아 이긴 거 같은데 나는? 내가 이긴 거 같은데? 상대 앞마당 자원밖에 없어 이제는? 아 다 죽고 나왔다 다 죽고 나왔다 아니 이제 상대 조합이 없어 아니 골리앗도 없어 이제는 상대 여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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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아니 일찍이 이겨진다고 했는데 근데 택을 깼으면 몰랐어 알지? 빨리 뛰기 김규홀 쪽 이긴 서울를 차바냈어요 쫌 없이 야 이 스태프 뭐야 어 개소맥이 올라 이야 어떻게 이긴 거야 다했어 폴로 터졌어 하이팔 파기 떨어졌다고? 김규홀 내가 우린 하나로 순서다 할지 알겠어요? 우리가 하이피 우리 하이피 손방 괜찮았어? 너 죽말 아버지 오버워즈 요새는 대각도 괜찮았어 아 대각이다 저태전 개념이 나 요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래? 야 요새 이게 뭐야 마태링 제대로 갔네 아니 원래 이게 뮤탈 나오기 전에 그냥 링만 보고 있으면 돼 아니 막아야 돼 여기가 더 중요해 어 막았어 생바지 잘라봐 링이 없잖아 잘라 만약 1업 됐나? 이게 힘이 아니야? 아니 이건 이놈 많이 본 거 아니야 이놈 존맥하네 이놈 보고 싶어 아 근데 하이브가 너무 느려 아니 근데 이거야 을도를 아느냐 탈안의 을도 탱그러쉬인 거 아느냐가 중요하거든 다 잘랐어 아 근데 이게 결국 이제 하이브 지금 찍었어 아니 막을 수 있어 럭커 양으로 막을라고 해 아 이러면은 뮤탈로 막아야 돼 야 이거 밑에 거 잘라야 돼 근데 이거 합쳐지면 좀 봤을 거 같은데 아 이거 봤잖아 뒤에 좀 자르면서 해야 돼 아 이거 스탑 넣고 아 여기서 걸렸지 아 뒤에 거 봤다 아 씨 아 저거 하나만 봤는데 저거 앞에 거 못 보고 야 좀 잘라봐 움직임이 왜 이래 이 새끼 아니 움직임이 왜 이래 이거 잘라 그래 이거 이거 앞치기는 지금 가야지 아니 막을 수 있잖아 못된 거잖아 야 이거 빨리 가봐 유난아 아 이거 하이브가 너무 느렸어 아 잠시만 이거 태그 점사 태그 점사 나오냐 어 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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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탈 왜 안 뭉쳐 아 이거 우벌은 안 뭉쳐 아니 왜 이렇게 못해 개새끼가 한평대 정맞은 새끼 아 잠시만 아 존나 못한다 밑에 메딕 다 잘라봐 일단 메딕 다 잘라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메딕 다 잘라봐 나이스 야 먹을만해 진짜 먹을만해 그렇지 연구석들 실수 많이 하네 아니 이건 미탈로 막아야돼 나이스 막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어 아니 마린 다 죽었네 거 좀 해봐 뒤에 자르고 막을만한데 막았어 아 근데 투과타 나와야 돼 아니 근데 왜 아 라바를 안 쓰냐 무슨 뭐하냐 아니 막을만한 아 투과타 무탈 나와봐 막았어 아니 근데 유닛을 안 뽑는 거야 라바를 쏘기 대새끼야 가스 많잖아 아 이 구름이랑 다른 게 뭐야 이게 아니 이 사람이 뭐해 어 뱃살 야 야 아니 라바를 쓰라고 라바를 아니 무탈 나와야 돼 아니 무탈 나와야 돼 아니 왜 이게 에구시에서 라바를 써 아니 이게 이레디가 있으면 무탈도 지금 있거든 그렇지 그래 무탈 나와야 돼 아 무탈 나오면 그냥 나갔어 왔는데 너어 뱃삶으로 썼다 그래 마감아 가봐 그렇지 마감아 하잖아 이거 이거 봐 어 막았다 막았어 아 나 못난다 아 근데 생마린이야 메딕 없다 더 메딕 없다 이거 한번 고 긁혀 긁고 드론 빼야돼 아 드론 다져 아 진짜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 운영은 가능해 왜냐면 여기서 레메거든 우리 뒤팜할 마운드 코너리 이건 맞긴 했는데 이게 왜 밸런스야 너 꿈을 데려왔어야지 아니 아 나이스 커크렛 다 아 근데 이게 커널이 안 뚫려 아 진짜 손이 안 되네 저거 딸쳐 딸쳐 저거 왜 짤 안쳐 나 이거 좀 해봐 짤을 치라고 저기 위에 위에서 짤 치고 있잖아 아 오 됐다 막았다 막았다 위에서 근데 좀 짤을 쳐보라 아니 저거 짤 치면 뿅 짰잖아 아니 이거를 보고 있잖아 미치해 와 ㅆ나 못한다 와 와 와 살다 살다 이거서부터 처음 본다 썸 저글링 여기서 잘하는 저거였으면 저글링 빨리 자면서 닭가스 포스트 먹었어 이게 근데 진짜 아 아 일단은 여기까지 어 아 근데 파벨 아 디펜 파벨 아 아 아니 죽었대 상대 정신도 안갔다 상대 맞는데 아 와 그냥 시발 이건 뭐야 아니 병력 돌리지 말고 내꺼부터 먹어 와 이태리 진짜 이건맞죠 솔직히 저글링부터 던지는게 맞는데 와 와 가만히 여기서 시발 우중 싸기도 하면서 시발 버스다 타 이 새끼야 버스다 타 이 새끼야 버스다 타 이 새끼야 시발 와봐 아 아 나 이 새끼 존다 나 이 새끼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뭔데 시발 벌레 새끼 이러는 게 없어 나 그냥 잠깐 잘했을 거 알겠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뭐가 문제야 아니 왜 에어컨 습기로 한 번 들렸어 뭐 개소리 아 아니 시발 뒷방 안 써주잖아 지금 주장이 한 번 외쳐주세요 1장에 1대1에 원점이야 괜찮아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이야 종잠 니가 리딩한다 내가 리딩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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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니가 뭘 알아? 나 형보다 잘하는 거야 이 새끼 아까 형 존나 하던데 아니 진짜 이 형은 뭐 살인자만 붙어 뭐 세트하면 가봐 10장에서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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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먹었다 어 근데 이것도 먹으면 나이스 버릅대고 나이스 다섯 씩 두지말 먹으면 돼 어 이게 이게 문제인데 어 이거 두지말 먹으면 깔끔해 어 님딩 나왔다 잠깐만 봤어 봤어? 이거 아니 이것까지 먹으면 좋아 이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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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마 싸우지마 뺐다가 좋은데 이거 먹으면 좋아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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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경이 넘었어 나이가 싸워버리네 1이니까 싸우지 않아 1이니까 싸우지 않아 1이니까 싸우지 않아 1이니까 싸우지 않아 아 나이스 나이스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앞마당이 있네 앞마당 이거 먹었어 어차피 어 근데 링이 조금 더 필요해 1이기 더 필요해 1이기 조금 있다가 싸우자 얘네 우잖아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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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아 여기 말고 여기 말고 뺐다가 아 뺐다가 아 아 아 이거 잡은 정도인데 뭐야 안 주장이었어 아 근데 우거가 왜 이렇게 빠졌어 빨리 들어갔었어 어 저 코스 잡아야 돼 잡으면 얘가 얘가 잡으면 말해야 된다 이거 이거 돌아와 정신 차려 이것만 잡으면 돼 한 마리만 잡아도 괜찮아 아 이거 잡을 수 있어 어차피 제가 앞선 스코어 추워진 수만 있잖아 잡아야지 아니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입구수 봐봐 이거 스토어 김태경 스코어 나왔어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아 어 잠깐만 아 하나만 박히는데 박았어 잡았어 이건 잡는 각도야 아아 비빈에 왜 안먹어 어 개어지러 verg 아 이거 아 어 이러면은.. 아 죄송합니다. 근데 내려와. 와.. 근데 오버 중인 게 다 먹고.. 아 이게 막아주는 애야. 이미 손에 붙어. 아 이게 질러타고.. 내가 질러다보고 갑자. 어? 질러다보고 6킬파놓고 7킬까지 펴 보자. 어? 아 근데 오버가 잡히더라고. 오버가 잡히보기 아프긴 한데 이렇게 질러 먹었고. 아 근데 저거.. 아 빨리 펴봐. 돈도 어차피 못쓰는데. 빨리 펴봐 6킬 좀. 진짜 진단 좋아. 빼야돼. 안돼 안돼 안돼. 여기서 나오면 안되는데. 스톰이 잘 들어가진 않아. 어 근데 잠깐만 질러주면 좀 무섭다. 어 잠깐 오면은 괜찮은데. 아 근데 스톰이 아직 많아. 아니 우리 뒤에 히다 엄청 많아. 이거 일부러 스톱만 빼려고 온거고. 대박. 뒤가 진짜야. 우리 이거. 아 근데 선수 방해였을까. 스톱 왜이래? 아 럭콤은 이거 이거. 좋아져 와야돼. 아니 토스가 있어. 14킬이 있어. 14킬이 있어. 야 스톱. 스톰 체크해봐 스톱. 어. 여기서 이댁 다 봐야돼. 딩 다 잘라야돼. 다 잘라야돼.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못 올라가는데 이거. 아 이걸로 올라간다고? 아 못 올라가. 아 이거 야. 풀리에서 이렇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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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빨. 성공 한 번 할 줄 알았는데. 나 저승 선배 형이었네. 아니 이거 실패야 이거 진짜로. 아 이거 실패해야지. 아 진짜. 아 진짜. 실패해봐. 자. 예. 이제부터 우리 족구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오케이. 우리는 매주 하나도. 우리는! 아악! 족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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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왜 그랬어. 왜 힐을 보겠어. 사이즈가 안 나와. 야. 너 진짜. 폴리포에 대해서. 아쉽다. 아쉬워. 근데 이 경기도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나는. 나는 역상성 맞았고. 그래도 토스한테 지는 건 선 넘었지. 매치 바꿔서 할래요? 태용이한테 3대형인데? 왜고? 응. 뭘 바꿔? 매치 바꿔서. 이미 끝났잖아. 하하하하. 또 켜야되요? 또 켜야되요? 꺼야되요? 구두로? 어? 구두로? 아 왜? 아아. 아아. 상만질하네. 어? 잠깐만. 저걸로 한시로 뛰어만. 이거 살짝 돌아가야. 한시로 뛰어만. 한시로 뛰어만. 아니면 가운데 쪽으로 해서. 아 봤잖아. 스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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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토로 안 오니까. 구두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는. 그렇지. 원마리에서 살짝 쉬어라. 잠깐만. 안 들킨 거 아니야? 아직 애매해요. 근데 이거 암마상 찍어보고. 미찬이 몰라요. 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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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이야. 개그맨이야. 모른다 모른다. 몰라. 개그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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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늦었잖아. 늦었잖아. 달려들어. 달려들어. 달려들어야지. 왜 이렇게 쪼라져라. 들어와야지. 지금 이미? 괜찮아 괜찮아. 지금 잘 싸우면. 잘 싸우면 이득 볼 수 있어. 왜 안 싸워. 싸워야지. 3마리야 3마리. 그렇지 붙었다. 싸웠다. 그렇지. 나이스 개그맨. 개그맨. 나이스 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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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미 유리한 거 아니야? 이미 유리한데. 멀쌈했어 멀쌈. 봐야 돼. 2마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1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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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지금 SCB가 돈을 너무 벗겨. 물론 이제 이득을 보긴 했는데. 아니 저 4마리.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그렇지. 막하고 없네. 아 이거 안 지워진 것 같은데. 어 이거? 도니 식수를 안 지워졌다. 어? 안 지워졌어. 그다마 다행이다. 어 이거 만약에 계속 지은 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개만. 아니 꺾어졌는데요? 꺾어졌는데요? 아니 노아까만 꺾어졌는데. 나이스 개그맨 또 시작했어! 와 씨 말 진짜. 또 개그맨 시작했어! 아니 수준이 미쳤다. 아니 수준이 미쳤다. 아니 이것 때문에 조금 져고 괜찮으신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아 왜 썬쿨을 안 지워. 진짜 그래 너 끝나. 아니 왜 썬쿨을 안 지냐고. 어머.. 돈이 남는데.. 하나씩만 지면 되는데.. 아 여섯씩 얼마 끝나! 개그맨? 잠깐만 개그맨? 일단 마린 아파요.. 개그맨 미쳤다? 가위부에서 개그맨.. 개그맨 콩 미쳤다? 야 한 번 짠처리 한 번.. 한 번 짠치면 먹어! 어 참.. 저거 너무 쳤어 먹어! 그냥 먹어! 오 쟤! 철탈 내지까? 우와 잘 아파요! 잠깐만.. 아이 진짜 마린.. 먹어 먹어 먹어! 아니 영업! 돈 영업이야! 먹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아 mate.. 빨리 달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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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단 한 마리만 잃었는데? 뭐야?! 좋은데 오일.. 야 여기서 바로 보이면 된 거 아니에요 무탈? 이 경기 무탈을 지금 어서 어때? 아니 이 경기는 솔직히 나... 금요미였는데 무는이 가는 줄 알았어 야 기차로 찍을봐.. 구호.. 야 이거 오히려 땡큐인데? 더åt 아 여섯 씨로 assunto간다! 아 아니라 물놓고 있어! 그냥 젤라구 있어! Gund께서 이제 지금 오 곡! 제발! 아 어디가!! 근데 뭐하는거야? 어디가는거야? 아 근데 그래도 잘 막을 수 있어 아 이거 잘 막을 수 있잖아 어 야 이거 노메딕이잖아 다 먹었어 다 먹었다니까 다 먹었다니까 다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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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잘한거야? 잘 된거야? 뭐야 마린이 없는데 이제 배슬이야? 이제 나온거야 이제 나온거야? 울트라에서 잡았다 뉴링이 12시로 가 뉴링이 12시로 가 뉴링이 12시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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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에 뛰면 이겨 그럼 이긴다 12시로 가면 이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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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좋다 이거좋다 다 싸워 아 쫄지마 아니 왜이렇게 쫄구야 울트라 뛰는건 핫타이빙 있잖아 울트라 마이너스 센트 적음에서 사카스 히시 먹으면 6시로 오는거 아니야? 아니 아니 뒷팔야 너 왜 갇혔어 오른쪽 온다고 뭐 욱꾼거 아냐? 아아아아아아 왜 안들어왔어 아니 뒷팔야 박우 아니 무서워 미치고 이제 아야야야 럭커 뭐해 럭커가야지 아 틀렸던게 나갔어 아 이거 가뒀다 나이스 나이스 뭐야 함정이었어 함정이었어 와 낚시 함정이었어 지렸다 아니 플레이 왜이렇게 소름이 와 방금 뭐야 이거 낚시가 낚시 아니 플레이 왜이렇게 소름이 지렸다 와 ㅈㄴ 잘한다 와 ㅈㄴ 잘한다 와 ㅈㄴ 잘해 나이스 역시 요만주 와 이겼어 지렸다 역시 요만주 여기서 똥아가 아아아아아아 드랍쉼을 찍었는데 한 번은 안썼어 이 새끼 못 봤어 아니 근데 왜이렇게 잘하냐 드랍쉼을 왜 찍을거야 이 개그맨은 보여주겠지 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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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홈런 나 홈런 왜이렇게 잘해 왜이렇게 잘해 차물로 세수해 아 정신 잘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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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파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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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선 저그만 파는 거 봐 우리 잘 파고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운영이 되나? 돼 돼 돼 근데 얘 은근히 도수 잘해 아 그래요 아니 이미.. 어 9734다! 괜찮은 거 같던데? 아! 9734 내 빌드 좋다 가자! 오케이 나이스! 드론 눌러야 돼 드론 눌러야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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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아이다 찍으면 안 되는데 어? 범신? 자? 아 이거 드론 찍으면 진짜 좋은 게임이야 포토 너무 많이 박았어 아 포토.. 이거 히드라 찍으면 안 돼 달려준다! 달려준다! 어 잠시만 나쁘지 않은데? 아 포시 켤려고 포시 켤려고 깨! 빨리 깨야 돼 이거 빨리 깨야 돼! 공이 없다면 잔댔다 이거 진짜 야야야 뭐해 아 얘 뭐하냐 아니 그렇게 깨 그냥 야 근데 씨X 말도 안 되기 히드라 근데 얘가 지금 한 10 월틱 오른다니까 어 몰라 9734건 몰라 나도 원래 이렇게 해서 많이 졌었어 자? 알면 어떻게 하는데? 알면은 근데 솔직히 얘가 드랍팀 그냥 했으면 안 됐지 막 발질뛰어 나가고 약간 질러스러워 아! 그러니까 이러면 더 좋아 이렇게 하면.. 영무탈 낚시? 아니 썩크가 안 먹었어도 그냥 시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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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봤어 아니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새끼 스파이오 돈녀들 왜 이거 가고 인력값 인력값 그냥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컸어 근데 이제 챔버 바로 공을 눌렀겠지? 아 근데 가스 하나로 파는데 아니 히드라도 안 나와 이러다가 아니 근데 왜 조기 파는 거야 얘? 아 첼수 시술 아 근데 아 진짜 가스 실수를 하네 아 계속 꺼지 아니 원래 저거 지금 막 쏟아져야 되는데 다 월링치키잖아 가스 부족하니까 지금 나 지금 히드라 5군데 6군데 있어야 되는데 어 희들어서 걸렸다 어 잠시만 잉구수 봐봐 아 씨 몇 번가 하네 아 배우는 거 아 이거 너무 심하다 이 새끼 자격증 뺏어야 돼 이 ㅅ한합니다 이게 진짜 이런 새끼가 이거 유리한데? 야 제발 어 잠시만 야 야야야야 아 씨마 아 스톱 잘 됐어 아 근데 템승기 맞은 다음에 아 근데 템승기 맞은 다음에 우리 안 맞는 가스? 이 말 새끼야! 날쓰! 보안! 런거! 아 씨X... 죽이냐? 아니야 아니야! 다 떼와봐!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 많아! 맛 한 마리만 잡으면 돼! 맛 한 마리만 잡으면 된다고! 아아아악! 아니야 아니야... 템이 없어! 템이 없어! 템이 없어! 맛 한 마리만 먹으면 돼! 지금 토스몰인 아니야? 아니 아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지랄을 다 먹어야 돼! 지랄을 먹어야 돼! 지랄을 먹어야 돼! 지랄을 먹어야지 이길 수 있어! 야 이들아 좀.. 저거 아니야! 저 취미군이야! 해철이가 너무 부족해! 해철이 좀 해가지고 빠빡 찍어봐! 개새끼야! 긴장했나 봐! 나 봐도 못 쓴다! 아.. 아.. 이제 뺄 거잖아! 아니 이거 존나.. 아니 럭크가 안 찍혀! 암마다 족가스라서.. 템을 한 마리로 못 찍어! 템에 다.. 야! 야 럭크 어딘가! 뭐해! 아.. 지랄병 낭다 이 새끼야! 와.. 막을만 해! 막을만 해! 해봐! 잘 싸워봐! 갈부리만 잘 한 번! 갈부리만 잘 한 번! 갈부리만 잘 한 번! 갈부리만 잘 한 번! 전현진 내려오라니까! 아.. 갑자기 죽어라는데 존멍질을 하네! 아니 씨발! 배서금이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 씨발! 이 새끼 사람이냐 진짜! 이게 뭘 이겨! 곰장갑이다! 죽어느냐! 와.. 이 새끼 근데 심하네 진짜! 아.. 배가 났다고 존나잖아! 와.. 진짜 심하다 이 새끼! 야 수셉이라도 끼고 왔어! 뭐해! 개새끼야! 수셉이라도 끼고! 이 새끼야! 이 게임을 치면 어떡해! 아주 9-7-3-4를 했는데 이 게임을 왜 줘!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붙어요! 또.. 네.. 아.. 아이고.. 이게 또 이겨지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원래 킬러야! MBC가 MBC 킬러야! 어렵긴 해! 엄내부터! 이겨주고 이겨줬잖아! 그래! 이겨주고 이겨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렇지! 너 연구 만들었잖아! 아.. 아.. 화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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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화났어! 너무 화났어! 너무 화났어! 너무 화났어! 감사드리고! 좀 아쉽게 졌지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SK나 삼성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